혹시 오늘 가방 뭐 챙겨 오신 거 있나요? 없어요 원래 그... 군대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거잖아 일단 현금부터 가져왔어요 총을 사야 되잖아요 현금이랑 카드 갖고 가야 돼요? PX가 매점이 있어 PX 거기서 총이랑 총만 사야 돼 왜 그래요 형? 다 들어요 개행히 사는 거야? 자기가 고를 수 있어 권총 살 거지? 따발총 바주카 따발총 이런 것도 있어요? 레벨총 어? 그거 있어요? 탱크 탱크 운전했어요 형? 탱크도 안 탱크 했어요? 진짜 어때요 어때요? 진짜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PX 아니 PX 거기 가서 그 가게 가서 우리 총들 다 사야 된다고 들었어요 뭐 살 거예요? 머신건 일단 그리고 이렇게 피스톨 피스톨 피스톨도 사야 되고 뭐 일단 총은 많으면 좋죠 왜 많은 걸로 오 마이갓 스나이퍼도 쓰고 싶어요 스나이퍼도 많이 살 거 같아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동기인데 혹시라도 좀 부족하면 안고 같이 가야죠 또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? 참 집 떠나